안녕하세요. 추네보건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를 하게 된 추네보건대학교 입학처장 최영진입니다. 추네보건대학교는 일단 굉장히 전통이 있는 대학입니다. 53년 전통의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이게 우리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대학은 53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 나이보다 많은 숫자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2.5배 정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또 우리 대학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이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지역 전문대학에서 7년 연속 1위입니다. 7년 연속 1위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어떤 공시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은 86.7%인데 86.7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에 87명이 취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대학들하고 다른 대학들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1위다, 1위다, 1위다 할 때 이 수치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해보건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인증도 받았지만 다른 나머지 이런 교육부 지정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약 40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해보건대학교는 울산 지역에 있습니다. 울산 지역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대학이라고 우리 대학을 소개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 가지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대학은 언어치료센터라는 어떤 무거동의 학교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언어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어치료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도 같이 지자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치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구강보건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여러분들 다닐 때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구강검사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이런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대학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울산 신흥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 그다음에 헬스코칭, 교육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CEO 육성사업을 계속 참여해서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일단 과가 12개 학과가 있습니다. 4년제 간호학과가 있고 3년제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안경광학과, 방사성과, 물리치료과, 언어치료과,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에는 보건행정과, 사회복지과, 육아과가 있는데 이 12개 과 중에서 8개 학과는 전공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8개 학과에서 1년 내지 2년을 더 수업을 해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요즘에는 굉장히 간호복원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그런 과들이 많은데 여기 4년제, 3년제, 2년제 과에서 간호복원계열 뺀 나머지 사회복지, 유아교육, 육아과가 사회실무계열입니다. 그래서 간호복원계열의 과가 합치면 재학생에서 약 93%가 간호복원계열의 어떤 학생들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호복원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호복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 소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과 소개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 있으니까 몇 개가 하고 또 우리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과 설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하면 우리 대학에 굉장히 대표되는 과입니다. 53년 전통을 고스란히 같이 한 굉장히 전통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를 굉장히 많이 모집하는 학교인데요. 우리 대학은 간호학과가 정원 내에 230명을 뽑고 그다음에 정원 외 인원이 약 12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해 약 350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입학을 하게 되고 4년이기 때문에 결국 다 모이면 한 1,400명 정도가 간호학과 학생들인데요. 오래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졸업생이 약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00명 정도의 졸업생은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병원까지 다 취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춘해보건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느 병원에 가든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그러니까 춘해보건 출신의 어떤 간호사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지점을 우리는 선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글로벌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서 어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어학 교육도 4년 내내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라든지 아니면 해외 병원 현장 실습의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그 앵클렉스 RN이라고 외국 어떤 간호사 면허를 따서 외국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학에 굉장히 대표되는 과 중에 하나가 치위생과인데 치위생과는 굉장히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치위생과 교수님들은 열정이 정말 남다르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전부 다 그룹으로 나눠서 국가고시도 특별반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의 치위생과는 매년 거의 100%나 100%에 가까운 어떤 국가고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보다 높이 지금 선점하고 있고 특히 3D 프린팅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치과에서 지금 실제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그때그때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첨단 실습실을 갖춘 치위생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요즘에는 또 치위생과에 들어와서 군부사관으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남학생들도 물론 많이 지원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작업치료과. 제가 작업치료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직업이다라고 학생들한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작업치료과 하면 학생들이 물리치료과는 많이 하는데 작업치료과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과랑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물리치료는 학생들의 어떤 사람들의 신체 활동기능을 어떤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리치료사라면 작업치료는 인지, 그 다음에 정신 이런 쪽을 치료하는 어떤 전문 치료사입니다. 요즘에는 고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산재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다치지만 인지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슬픈데 슬픈 감정을 못 느끼는 것도 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 감각이라고 하면 뜨거운 걸 지었는데 뜨겁다고 못 느끼는 것, 활동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감각의 장애가 생긴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가 작업치료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노인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어떤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거기에 시대에 맞춘 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특히 발달장애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주변에 발달장애라든지 인지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어떤 어릴 때부터 작업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3대 치료라고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추네보건대학은 다 갖추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작업치료과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구조과는 제가 다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과로 다시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시작은 아마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10일 이제 거의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종이원서는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원서 접수를 하는데 진학사나 UA에서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에 만약에 지원을 하셨다면 10월 15일부터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면접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는 2월 28일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 그리고 수시 1차, 수시 2차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혹시 춘해보건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수시에 반드시 공약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장이 지금 안 넘어가져서 잠깐 이 화면을 여기 지금 나오네요. 수시 1차에 755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 2차에 61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1, 2차에 무조건 접수를 지원을 하셔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수시 1차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별 모집 인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대학 모집 요강이나 내지는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세한 숫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정원회에 지금 유턴 입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취업이 안 되고 특히나 다른 계열에 비해서는 간호부건 계열이 취업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원 내에는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대학 자체 전형은 고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고하고 특성하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고등학교 구분이 있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일반 전형하고 그러면 대학 자체 기준 전형하고의 차이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대학 자체 기준 전형은 면접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면접 점수가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면접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면접으로 얼만큼 면접을 잘 보면 어느 정도의 등급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면 성적이 좀 낮더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물리치료과나 간호학과나 예전에 어떤 그걸 보면 한 1등급 정도는 면접을 잘 보면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접을 보는 전형 대학 자체 기준 전형이 있는데요. 이 대학 자체 기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8개가 엔드가 아니고 5월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된 우리 하나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한테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과가 있거든요. 이 과에 해당이 되는 과에 지원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추천서를 제출하시며 나중에 입학 후에 장학금도 주는 어떤 이 부분이 올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라면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자 이걸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원회 전형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유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도로에서 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거 유턴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알파벳 유턴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했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호학과나 그다음에 보건계열은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학점을 잘 보고 지원을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하고 기초생활하고 만학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하시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나 입학처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적 반영 비율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대학 자체 기준 같은 경우에만 면접이 40%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일단 수시모집에서는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그다음 특성화고 전형 다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학생부는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자체 기준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산출된 학생부 60%에다가 면접 40%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40%에다가 수능 60%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정원회 전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턴 입학을 하는 어떤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 성적 60%에 면접 4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기초생활, 만학도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만 면접이 들어가고 나머지 과는 전부 다 다 학생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다시 과로 돌아가서 응급구조과부터 다시 학과 소개를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응급구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응급구조과가 요즘 굉장히 핫한 과입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요즘에 소방공무원들이 저는 막 순직을 했다든지 막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응급구조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저희가 지금 졸업생이 한 500명 조금 넘는데 거의 60% 이상이 소방공무원이나 그다음에 해양경찰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들어가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응급구조과를 졸업해서 응급구조사로 2년 이상 일을 하면 경력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산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과가 공무원을 바라보고 소방공무원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과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4년제 학사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 중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4년제 학사하기를 따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마치고 우리 대학에 교수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광학과가 있습니다. 안경광학과는 울산 지역 유일의 안경광학과인데 안경광학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원이나 이런 데에 안경사로도 일을 하고 안과 병원에 검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시력을 측정해주는 이런 분들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경광학과의 가장 큰 메리트가 창업이 가능하다.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데 또 창업을 했을 때 사장님이 되니까 내가 한번 내 어떤 내 스스로 회사를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만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회사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안경렌즈나 안경테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데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나는 좀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의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안경광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안경광학협회에서 논문을 매년 우수상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최신 기자재를 다 갖추고 있어서 실제 안경원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실습을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사선사는 제가 방사선과 교수님한테 우리 대학 방사선과의 가장 장점이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MRI 장비를 우리나라 방사선과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학이랍니다. 그래서 MRI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술비가 촬영비가 비싸다라는 거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장비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대학이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대학이 우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학이 초음파 어떤 그런 양성을 하는 시설을 지금 방학 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들을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현장에 계신 방사선사들이 초음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과도 아까 말했지만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년제 학사학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과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과는 우리 대학 물리치료과는 물리치료과 중에서는 그렇게 빨리 생긴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치료과가 요즘에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딱 50명 정도를 모으는데 그 학생들을 굉장히 밀착해서 교수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고시는 매년은 아니지만 한두 해는 100%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의 지금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교수님들이 거의 1대1로 맨투맨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과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4년제 학사학이 취득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병원의 3대 치료라고 하면 언어치료, 그다음에 작업치료, 물리치료가 있는데 그 3대 치료 중에 지금 마지막 언어치료입니다. 언어치료는 우리 대학의 특징이 언어치료와 그다음에 장애 아동의 영보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복수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치료사도 나오고 장애 아동의 영보육까지 다, 영유아 보육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나와서 취업의 폭도 굉장히 넓고 실제 현장에서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이제 언어치료과를 여러분이 많이 안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언어가 아주 늦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아동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언어가 같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언어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다른 사람들과 부모와 친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거나 내지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언어치료과에서 그런 치료를 이제 받아서 개선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이 많으면서 뇌졸중이라는 어떤 그런 병들, 뇌의 어떤 병변으로 인해서 언어장해가 후천적으로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중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신체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언어가 이렇게 마비가 와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언어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이런 과가 장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일찍 언어치료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무거동에, 울산 무거동에 학교 기업으로 언어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우처 사업을 참여해서 어떤 지역사회에 언어장해가 있는 친구들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우리 대학 언어치료과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 다른 대학에 있는 어떤 언어치료과 졸업생들보다 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치료사로서 굉장히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입니다. 유아교육과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과죠. 그런데 우리 대학은 굉장히 다른 대학 대비 교수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 수 대비 교수님들이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입학했을 때 바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현장 실습을 바로바로 매칭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 어느 대학에 있는 유아교육과보다 먼저 취업이 되고 가장 많이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학이 취업률이 아까 제가 86.7%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 내에서도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과는 100% 취업률을 보이는 과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100명이 다 취업된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마 입학 때부터 계속 관리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제대로 전문인으로 성장시키는 어떤 교수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도 4년제 학사학위를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년제를 가나 3년제를 가나 나는 그냥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현장을 빨리 맛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제과들이 이제 남았는데 제가 뒤에 부분 설명하고 2년제과 3개는 이제 나머지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대학 자체 기준 전형은 면접이 40%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특성화 전형은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과목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출석 점수는 미반영을 하고 요번에 고3 학생들부터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진로선택 과목을 미반영합니다. 그리고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성적이 반영이 되고 정시모집은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총 다 6학기의 성적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은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4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각 25%씩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등급 점수를 활용을 하고 최저 등급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춘해보건대학교 이제 꼭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대학 자체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면접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대학에 뭘 묻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우리 대학은 일단 첫 번째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교복을 입고 오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단정하게 학생답게 화장도 좀 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면접고사 1은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을 하고 작년부터 코로나가 되면서 작년에는 수시 1차는 저희가 대면 면접을 받고 수시 2차는 비대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굉장히 디지털 쪽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비대면 면접도 공정하게 잘 봐서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날짜에 어떤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결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또 개별 공지도 할 거니까 너무 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주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질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느냐, 이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간호학과의 면접을 보러 왔다, 그러면 너는 졸업하고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냐, 네가 생각하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졸이 있게 말을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질문을 하지 전공 관련 지식이라든지 영어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어로 줄줄줄줄 이렇게 멘트를 외워 갖고 오는 친구들은 당황해서 막 중간에 멈추고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말고 평소에 본인의 생각, 가치관을 잘 정리해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접수는 우리 대학을 통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진학 어플라이나 그 다음 UA 어플라이 통해서도 이렇게 접수가 가능한데 거기는 유료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은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3개 학과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학과 내에 다른 전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간호학과의 일반 전형, 일반고 전형, 대학 자체 전형 이렇게는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다른 학과 3개를 넣어야 되고 전형은 달라도 되는데 어쨌든 다른 학과 3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는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부 지원 사업이나 우리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그런 대형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장학금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입생을 위한 장학 혜택도 많지만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도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인데 특히 올해 신설된 어떤 장학 제도가 교사 추천 장학 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자체 기준으로 들어오는 학생 중에서 교사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겠다 하는 학생들 추천서 제출은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할 때 같이 제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 등록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까지 한 학생한테 주어지는 그런 장학 제도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하고자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해당 학과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가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쪽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2년제 3개 학과 설명을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년제가 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2년제를 오거나 공부를 잘해서 4년제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굉장히 소신 있게 요즘에는 원하는 과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를 제일 먼저 제가 소개를 할 건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보건행정과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100%를 안 한 적도 없었고 취업률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보건행정과 중에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률도 높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과입니다. 인기가 있는 그 과인데 울산 지역의 유일한 보건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주로 원무과 하면 진료 접수를 받고 진료비 수납을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병원 안에는 행정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보면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행정실에 보면 행정 업무를 보시는 어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뭐 구매 소모품을 구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병원도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도 하고 이런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병원 행정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어떤 행정부서로도 취업을 하지만 또 나는 그냥 대인 업무 하는 게 되게 적성에 맞다. 그러면 성형외과라든지 안과 치과 이런 데에 코디네이터로도 취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국채기관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쪽으로도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나서 2년 보건행정과 졸업하고 행정 업무를 하다가 간호학과로 재입학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 일을 하다가 간호사가 되어야지 했을 때 간호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2년이니까 좀 부담이 없이 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97년에 만들어진 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시작이 빠른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이 한 1700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춘해복원대야 사회복지사가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4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2년제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도 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을 굉장히 짧고 굵게 굉장히 쫀쫀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짧게 공부하고 바로 취업할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2년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해서 4년제 학사하기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가과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2001년에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졌고 아마 지금도 정규 과정으로는 우리 대학이 거의 전무후무할 건데 요가과는 이런 과도 있어 이룰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과예요. 요가과는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가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의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들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과가 요가과입니다. 굉장히 실속 있는 과고 그래서 정말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과가 요가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 어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밖에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건강관리 어떤 건강 어떤 전도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과가 요가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장학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교육 환경인데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치위생과 어떤 실습실입니다. 그런데 치위생과 실습실은 이거 하나만 담았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잘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라든지 그다음에 그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한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실습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사선과 실습실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학과 실습실 말고도 학생들 건강을 어떤 지킬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헬스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420석 규모의 아트월 그다음에 도서관이 굉장히 또 우리 대학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은 글로벌 현장 학습에 선정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 어떤 병원 현장 실습도 보내고 어학연수도 보내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싱가폴, 인도, 일본 이런 곳에 국제 교류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대학입니다. 이거는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이것도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작년 입시 결과 보면 자세히 이걸 볼 수 있고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직접 학과로 전화하셔도 되고 입학처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통학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양산 지역 통학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울산 지역은 시내버스가 학교 안까지 학교 교문 넘어서 학교 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울산 지역은 특별하게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시내버스로 시간 구애받지 않고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기숙사가 원래 기숙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또 신축으로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학생은 거의 누구나 입사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추네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단인데요. 그게 굉장히 또 우리 대학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 간호학과가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병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추네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네대학의 어떤 가족이 되시면 추네병원의 진료비 혜택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실습을 나가실 때 예방접종이나 그다음에 검진 같은 것도 다 추네병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추네보건대학교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지금 보이는 게 조금만 천천히 내려주시면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업치료랑 물리치료랑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고 이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작업치료가 왜냐하면 작은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리치료는 여러분이 만약에 다쳤다,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운동기능, 그러니까 팔을 굽히거나 다리를 굽히는 기능을 치료를 하는 부분이 물리치료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는 다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죠. 물리치료는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작업치료는 어떤 이런 건 다 되는데 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신, 감각 이런 거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뜨겁다고 못 느낀다거나 내지는 아픈데 아프다고 못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감각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약간 미각을 잃어가지고 맛을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 인지치료를 하는 것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의원이나 이런 데에 다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작업치료는 주로 조금 큰 병원, 그다음에 재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는 인지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움직일 수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정신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다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이 앞으로 향후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면접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라면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라면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작년 커트라인에 비해서 그러면 약간 면접을 좀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면접을 막 두세 계단을 막 올리고 이렇게는 저희는 된 적은 없고 물리치료과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일반고 전형이 5등급이 커트라인이었다면 대학 자체 전형은 6등급이 들어온다든지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항상 매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호학과도 항상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일반고가 만약에 4등급이면 대학 자체가 5등급 이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는 간호학과가 대학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대학 자체의 기준이 인원을 작년에 좀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다시 그 10명을 더 늘렸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정확하게는 저희가 예단하기 힘들지만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작게는 한 0.5 그다음에 많게는 한 1등급 정도가 조금 낮은 학생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ABC 등급 이거는 대답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 교직 이수 가능한데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간호학과 또 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교직 이수를 생각하고 온다거나 내지는 요즘 여러분들 아마 간호 인증 평가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호는 교육부라든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어떤 상위 기간에 어떤 그런 규제도 받지만 간호 인증 평가원이라는 그런 어떤 상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증을 줍니다. 이 대학은 간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우리 대학은 5년 인증을 받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5년 인증이 최고 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대학 제가 간호학과 감히 얘기하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이 굉장히 학생들을 굉장히 수준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4년제 대학 출신들의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병원에서의 현장 적응력이나 그다음에 현장 업무 능력은 우리 대학을 따라올 대학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걸 알고 우리 대학 간호학과에 꼭 오고 싶다라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선순환이 잘 되고 있는 대학이 우리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또 입시처에 지금 전문가 직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바로바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학과나 그다음에 물리치료 이런 간호보건 계열이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공학이나 입문사회보다는 훨씬 더 요즘에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이 이런 과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그런데 꼭 춘해보건대학을 와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간호보건 계열의 전체 재학생을 이제 그 숫자를 봤을 때 전체 재학생에서 간호보건 계열의 학생이 9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도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대학이죠. 간호보건 계열의. 그래서 우리 대학은 정말 대학에 들어오면 병원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시설 좋고 굉장히 큰 병원 같다. 왜냐하면 간호사도 있죠. 그다음에 치위생사도 있죠. 물리치료사도 있죠. 교수님들 다 그 병원의 현장력이 많은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상담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막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대학이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은 보건대학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다 구색을 간호보건 쪽으로 다 구색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 많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병원의 3대 치료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외에도 응급구조, 방사선, 이런 과들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잘 없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보건 계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시합격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시합격률도 우리가 취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시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간호사가 국시가 떨어지면 간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호학과 4년을 나와도. 그런데 국시합격률이 일단 높기 때문에 취업률도 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높은 수준이고요. 취업률은 아까도 수치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국시합격률은 수치로 나올 이게 학과마다 다르니까 수치를 말씀드려야 그렇지만 수치로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양산 지역에서 우리는 7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그냥 뭐 기준에 따라서 1위다, 1위다, 1위다는 많은데 86.7을 기억했다가 100명에 제가 87명이 취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대학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은 70%가 취업률이 나와도 굉장히 높은 수치는 맞거든요. 굉장히 그런 대학들도 잘하는 대학이고 열심히 하는 대학은 맞지만 춘해보건대학처럼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보기는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기셔도 되고 학과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능은 저희가 4과목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각각 25, 25, 25, 25 그러니까 1대1로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등급 점수로 점수가 매겨지고 최저 등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전국으로 가능하냐 그랬는데 실제로 울산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울산에만 취업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마다 조금 비율은 다르지만 부산 학생들이 조금 많은 과가 있고 울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저희가 전국 어떤 지역을 구애받지 않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대학 어떤 유튜브에 보면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빅3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으로 추내병원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추내병원에 취업이 되나요? 이러는데 추내병원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은 병원에도 취업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2년제 보건행정과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울산 시내 사실은 종합병원에 우리 대학 출신 학생이 원무과에 없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원무과에 우리 대학 출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병원이 한 개가 있는데 다 취업이 되느냐 이러는데 병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병원의 행정직은 계속 더 확대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취업처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내대학 교수로서 저는 울산에 있는 병원 어디를 가도 굉장히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고 조금 쉽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채팅창은 지금 조금 더 열어놓을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질문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입학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내보건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